장흥의 한 중학교에서 폐렴 의심 호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흥군 보건소는 지난 20일 장흥의 한 중학교에서 신입생들의 집단으로 폐렴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검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10명의 학생이 폐렴 의심 진단을 받아 8명의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소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정확한 감염 경로와 원인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